자 그럼 미드 오브 더 이어 발표하겠습니다 과연 제카 김건호 선수 축하드립니다 제카 김건호 선수 인간 갈리오로서 LCK 뿐만 아니라 월즈에서도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장본인이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많은 기대 없이 갔다고 했는데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카 선수 제카 선수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제카 선수의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축하해 이렇게 정말 제가 이렇게 방금 전 보시다시피 이제 다른 세 명이 이제 잘하는 미드라이너 둘 중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는 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고 이제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LCK 측에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꽃다발 준 이제 새로운 팀에서 이제 새로운 동료들과 이제 내년에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카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고해주신 스맵 클템 두 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워즈가 재미있을 수가 있군요 대단합니다 그분에게도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